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장우석 본부장이 만날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어제부터 1일이었는데 오늘이 2일째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선물 시장의 흐름입니다. 조금 전에 선물 시장 같이 잠깐 보고 있는데 조금 좋아졌습니까? 오늘 글로벌 라이브 시작할 때만 해도 마이너스 0.3, 0.2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나스닥 선물은 1% 플러스가 넘어갔네요. 장우석 본부장이 모시는 걸 알았네요. 인간적으로 어제 얘기했기 때문에 내일은 모레는 내리더라도 내일은 인간적으로 올라야 된다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데드캡 바운스도 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승이 조금은 하루 더 이틀 이어지지 않을까? 인간적으로? 네, 인간적으로. 그렇지만 사실 미국은 상승폭이 한 번 나와주면 최소한 하루 끊기는 게 아니고 한 2, 3일 정도 더 이어지다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올라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아마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는데 얼핏 봤더니 그냥 예상한 만큼만 0.4% 올라가는 것만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주로 말씀드릴 건데 하나는 일단 준비료에 대한 우려 부분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아무도 관심이 없었겠지만 4분기 언행이 끝났거든요. 언행이 끝났는데 그 결과도 한 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일단은 먼저 맵을 좀 보면서 장을 다시 한번 복귀할 건데요. 봤더니 진짜 그동안에 불구스름했던 부분들 기술 업종과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이 전부 다 아주 밝은 연두색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무도 믿기지 않은 지수의 흐름을 보였는데 실제 이제 369, 나스닥의 3.69%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테슬라가 거의 2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이죠. 반도체를 비롯한 엔비디아가 9%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비롯한 빅테크 종목들 테슬라까지 포함해서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어제는 약간 안도에 한숨을 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금융주하고 에너지가 반면에 좀 쉬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요. 어제는 오랜만에 테크 쪽에 매수가 몰리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업종별로 봐도 그저께는 그저께는 굉장히 안 좋았죠. 시가총의 상위 좀 못되는데 그런데 이제 기술주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대부분 많이 올라왔는데 이미 소비자가 가장 많이 올라갔습니다. 테슬라가 포함되어 있는 업종이죠. 3.8%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IT가 3.41% 올라가면서 뒤를 잇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실제 상위 종목 중에서는 금융주의에는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가장 안 좋았던 게 에너지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오랜만에 약간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이제 나왔던 걸 하이라이트를 제가 적어봤더니요. S&P500 중에서 상승폭 이는 테슬라가 뽑혔습니다. 19.64% 아 진짜 상한가 느낌 아닙니까? 딱 상한가 느낌의 어떤 그런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왔죠. 그런데 S&P500 종목 중에서 상승 종목 수는 248개로 오히려 하락이 더 많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거의 반반이었거든요. 장이 빠져도 반반이고 올라가도 반반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제는 시가총에 상위 종목도 올라가다 보니까 하락 종목 수는 많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가 3.69%가 올라가면서 근 1년 만에 가장 큰 최대의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또 ARK, KETF가 어제 제가 우려를 말씀드렸지만 2018년 9월 상장 이후에 첫 번째 10% 상승을 보였던 기억을 통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록이 세워졌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테슬라의 날이었다. 테슬라 많이 포함하고 있는 ARK 인베스트의 날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가 웬만해서는 오늘도 상승폭을 이겨가지 않을까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으니까 좀 이따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번에 계속 보여드렸습니다만 공포 타명 치수가 딱 가운데 와 있습니다. 50. 딱 50이죠. 딱 중간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많이 공포스럽지도 않고 또 타명도 아니다. 그러니까 거의 중간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냥 우리가 느끼기에 상당히 여러분들 마음 아파하시겠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보기에는 반은 딱 정확히 가운데 와 있고요. 불과 1년 전에는요. 3이었습니다. 3년 극도로 공포스러운 구간이었기 때문에 주식을 매수해야 된 구간에서부터 불구하고 지금은 50이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느끼는 어떤 체감하고 지수나 이런 것들이 다르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정도로 많이 안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50이 와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이 테슬라에 대한 도움 수칙이 나와주면서 주가 많이 올라갔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테슬라 워낙 많이 보유하겠으니까 아마 이 기사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뉴스트리트라고 하는 리서치에서 테슬라에 대한 목표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를 올려주면서 목표 지가를 900달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크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향후 2년간의 강력한 실적 성장이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전기체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누구나 다 우려하고 있는 경쟁은 크게 이슈가 되지 않는다. 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당장 내년이면 내년 말이면 200만 대 세상이 가능하다 했는데 현재 50만 대 만들고 있거든요. 1년 지나면 4배가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상당히 좋은 의견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2020년 EPS가 12달러를 예상하고 있는데 2년 뒤에 12달러면 지금이 얼마냐면 62센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배가 좋아지는 거예요. 2년 만에. 그만큼 가파력이 성장한다고 보고 있고요. 원래 기존의 예상치는 8달러였는데 8달러여서 무려 50%를 올려주면서 12달러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럼 이 정도 내용 갖고 왜 올랐냐. 이분이 피에르. 이름이 갑자기 끝에가 생각 안 나네요. 피에르 파구단가. 그런데 이분이 원래 작년 12월만 해도 테슬라에 대한 의견을 굉장히 안 좋게 보신 분입니다. 두 달 만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했지만 모건 스탠리부터 자기의 반성하는 글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분도 반성 대열에 올랐으면서 반성인데 약간 반성을 아주 극도로 칭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은 의견을 좀 깜짝 놀라게 했던 그런 어제 월요일과 의견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의 상승폭에 상당한 부분을 이분이 좀 일조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제 많이 올랐는데요. 이 중에서 보게 되면 가장 놀라운 사실은 2023년에 EPS가 지금보다 20배가 커진다는 건데 진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8달러에서 12달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가파르게 올리는 모습이거든요. 두 달 사이에 뭘 보신 걸까요? 저분은. 어디서 생각이 달라졌다는지 말을 살짝 해주면 좋은데. 그렇습니다. 그런 배경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갑자기 중립에서 매수를 올리고 목표 주가를 크게 올리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과거에 목표 주가는 500달러 할 때였거든요. 목표 주가도 거의 2배 이상 가까운 수치를 올리다 보니까 파격적으로 올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배경에는 전반적인 전기차에 대한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고 이해한 것 같은데 딱 부러지게 어디에 초점을 맞춘지는 아직까지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다고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제 많이 올라간 거에 상당히 일조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나 가지 좀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주식을 제가 내가 잘 분석해서 적절하게 좋은 주식 사고 팔고 그다음에 타이밍 잘 잡고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면서 어떻게든지 어떤 뭔가 공식화시키는 것들 언제 할 때 주식이 올라가더라 떨어지더라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드시려고 그럴 텐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주식 시장은 자판기가 똑같거든요. 물론 동전을 내면 커피가 나오지만 커피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맹물만 나올 수도 있고요. 운이 좋으면 두 장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이 정형화시키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두 가지 기업을 보여드릴 건데 하나는 항공주거든요. 항공주인데 제풀로하고 사우스웨스 에어라인이 지금 팬데믹 이전까지 주가 회복을 했어요. 아무도 여러분들 주가 안 보신 분들은 모를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항공주가 어떤 기업입니까? 지금 비행기 뜹니까? 거의 못 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딱 선을 그었는데 제풀로 같은 경우는 딱 지금 팬데믹 이전 수치까지 왔고요. 사우스웨스 에어라인은 오히려 팬데믹 이전까지 더 높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건가? 이게 보게 되면 항공여행객이 전년 동기 대비 55%가 감소했거든요. 매출도 엄청나게 감소했고 그런데 왜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풀이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겠죠. 그런데 그나마 제가 이유를 들자고 그러면 그나마 국내 여행이 많다 보니까 국내는 가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국내는 많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수혜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여행객이 지금 절반 이상 빠졌기 때문에 그걸 갖고 대입한다고 그러면 실적을 감안해도 이렇게 올라올 수가 없거든요. 올라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게요. 그런데 올라왔다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의시키려고 하면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실적이 항상 주가가 필요해. 실적도 있고 다 좋은데 어떤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정확한 주가를 예측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이걸 예측 못한다고 그러면 아싸리가 처음부터 ETF를 투자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첫 번째 주린이 분들이 주식을 배우시는 분들이 공식화시키고 22설이 붕괴되면 이런 것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 주식은 쉽지 않다. 그래서 그걸 유일하게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포트폴리오 다변화 밖에 없거든요. ETF라고 하면 그냥 지수 따라가는 거? 그렇죠. 지수 따라가는 거. 아예 SP, 그러니까 SPY를 그냥 구매하시든지 S&P500를 따라가는 거. 왜냐하면 그들은 알아서 그들의 종목을 교체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S&P500에 테슬라를 편의시켰던 것이 테슬라가 실적이 월등히 좋아서라기보다는 어떤 전기차에 대한 상징성 때문에 가져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의 연형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내가 좀 다른 종목을 잘 못 고르고 내 승률이 안 좋다고 그러면 그냥 SPY를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닌 분들은 열린 마음으로 유연하게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를 보시면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거나 현상은 이런 것들이 회복을 다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항공주는 물어보시면 현재 절반까지밖에 회복을 못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항공주였고요. 두 번째. 호텔주인데요. 호텔주. 히트호텔은 이미 사상 최고치입니다. 역사상 최고치. 히트호텔은 지금 보시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0년에 70%가 감소한 모습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트는 역사상 최고치 주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메리호트 호텔 역시 거의 최고치에 금방 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얘기하면 실적도 많이 빠져 있고 지금 호텔 누가 가겠습니까? 아무래도 가겠지만 과거체는 가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제가 계속 방수해야 되겠지만 항공주가 제일 더디게 회복할 거라고 했지만 이미 주가 다 해봤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볼 때 단순 실전과 갖고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다 올라왔기 때문에 실적 외에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개인의 영향에서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다 변화시켜서 여러분들 최소한 20개 정도 저런 호텔에 대한 투자 의견과 목표가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안 올라가고 있죠. 주가만 올라가는 거죠. 흥미 얘기해서 다이버전스 다이버전스가 이제 불일치인데 지금 실적이나 의견은 거의 기존에 멈춰 있거나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 주가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자체를 우리가 부정해야 되느냐 또 부정할 수도 없잖아요. 이게 정답이니까 지금은? 지금은 정답 그러니까 보여주는 가격이 제일 정답이죠. 누구도 여기에 부인 못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야구로 또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4번 타자만 쭉 1번부터 9번까지 배치하면 야구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못 이기잖아요. 도로는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적절하게 누구를 잘 달리는 사람들 누구를 잘 던지는 사람들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도 그게 아직까지 의문이지만 의외의 어떤 모습도 신제 시장이 나와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모호하지만 어쨌거나 보여준 현상의 결과니까 우리는 뭐 깨끗하게 승복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도 올라간다. 굳이 억지로 설명을 붙이자면 이제 코로나 사라지면 1년 후든 2년 후든 호텔 고객은 똑같을 거 아니겠어요? 코로나 전이나 후나 사라지면요? 사라지면 그렇죠. 황금주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렇겠죠. 사라지면 코로나를 겪는 과정에서 호텔은 이런 사업도 해보고 저런 사업도 해보고 사무실 없는 분은 잠깐 방도 빌려서 써보세요. 뭐 이런 거 하면서 호텔의 다양한 용도가 사람들에게 인지된 것이 호텔 이렇게 쓸 수도 있네? 우수요는 그걸 알게 되면 가끔 그렇게 쓸 거고 말 안 되는군요. 또한 결과에 맞춰놓고 말씀하신 건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힐튼 호텔을 이렇게 사상 최고치 주가를 갈 수 있을 만한 거를 우리가 2개월, 3개월 전에 가입 예측이 가능하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죠. 예측이 안 되잖아요. 아마 분명히 이건 초등학생도 얘기할 것 같아요. 사람도 안 오는데 무슨 주가가 사상 최고치 가겠냐 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주식 투자는 굉장히 어렵다고 특히 미국 주식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아예 어려우니까 포기하자는 게 아니고 만약에 잘 안 된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모여있는 ETF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지수 ETF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보다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해갖고 최소한 20개 종목 정도를 가져가시면 그중에 뭐는 올라가고 뭐는 빠지고 이렇게 할 거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들이 그렇게 간단한 흐름이 아니다.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주식들이 올라간다는 거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여러분 혹시 놀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항공주가 지금 팬데믹 이전까지 회복했는지 놀라운 일도 어쨌거나 벌어지고 있는 사실이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잉이 간만에 이게 간만이죠. 거의 16개월 만에 1년 반 만에 거의 1년 반 만에 첫 수주 순증을 기록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월에 82대 총 주문이 있었는데 그중에 51대가 취소가 되고 31대가 수주에 성공한 거죠. 지금까지 뭐냐면 취소한 게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월 달에 처음으로 31대라는 순순증을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약간의 보잉에 대한 다시 한번 좋은 어떤 그런 좀 이미지가 나와주고 있는데 물론 이게 이어질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순증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놀라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프라이즈죠. 서프라이즈가 나와주면서 지금 약간의 주가가 3%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에 일조한 거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737 맥스 기종을요. 25대 주문한 걸 했는데 그게 좀 일조했다고 보시면 좋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여기서 몇 번씩 737 맥스 기종에 대한 아직까지 우려가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어쨌거나 지금 주문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보잉에 대한 부분들이 어쨌거나 주문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랬거든요. 과거에는 이게 400달러 가다가 반이 빠지면서 반통이 나면서 대부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37 맥스 기종이 정말 첫 주문만 들어와도 아마 거의 다 회복할 거라고 했는데 여전히 400달러에 대비하면 아직까지 주가는 반밖에 회복 못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완벽하게 우려가 씻긴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는 회복이 되고 있지만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보잉에 대한 주가 회복은 그렇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또 보여드렸지만 777 기종에 대한 또 한 번 고장도 여러 가지 나오다 보니까 완벽하게 지금 100% 우려가 씻기지 않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1년 반 만에 첫 번째 나왔던 순중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즈니 플러스가 제가 엊그저께 얘기할 때 9,500만 명이 있는데 한 달 만에 추가적으로 500만 명이 더 가입하면서 1억 명을 돌파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16개원만 도달한 건데요. 넷블레스가 현재의 구독자가 2억 3백만 명이니까 거의 넷블레스의 절반까지 초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2024년이면 2억 3천 2억 6천까지 올라간다고 지금 내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즈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금 회장이 디즈니 애니메이션 마블 스타워즈 같은 거 다 포함시키고 내셔널 지오그래픽까지 넣어주면서 더 다양화시키겠다 하면서 조금 더 힘을 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더 이상 디즈니 플러스는 아동만 위한 영상이 아니다 라고 본다고 그러면 정말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의외의 어떤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약간 넷블레스가 좀 긴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 아예 다른 거니까 내용이 다른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넷블레스도 보고 디즈니 플러스 볼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거나 둘이 경쟁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디즈니 플러스가 빠르게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즈니에 대한 그거는 어제 잠깐 쉬었지만 앞으로 상수자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것도 가져가면 좋을 것 주식으로 좀 보입니다. 준비디오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릴 건데 준비디오가 최근에 오늘 굉장히 우려가 많은 기사가 많았거든요. 요약을 시키면 뭐냐면 에릭 유현이라는 분이 지본의 15%를 이게 지본은 지본은 이런데 의결권은 40%를 갖고 있습니다. 차등 의결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갖고 신원불명의 인수자한테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발표하고 나서 좀 넘어갔는데요. 수많은 질문에도 인수자 공개에 대해서 무급 부담으로 대응하고 누군지 얘기 안 하는 거죠. 누가 샀는지 누가 샀는지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도 한번 잘 기억을 떠올리시면 작년 6월에 말입니다. 작년 6월에 천암호 사태 사망자 애도 모임에 대한 줌 개정을 폐쇄했어요. 줌 측에서 이걸 두고 상당한 많은 분들이 너희도 혹시 공산당하고 같이 뭔가 짬짬이 된 거 아니냐 어떻게 천암호 사태 애도 모임을 이 개정을 없앨 수 있냐가 있는데 이때 한 달 동안에 이들이 비난을 받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첫 번째 그 사건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 에릭 유한이 중국 분이거든요. 태어난 분인데 상당히 중국과 유당관계가 좋은 분 그러니까 정권과 굉장히 여기서 뭔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이고 지금까지도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하이크 비전인가요? 그거 왜 중국의 어떤 CCTV인가? 그게 기기가 있는데 그걸 설치하면 다 정보가 가져간다는 거 우려가 있었잖아요. 똑같이 줌도 중국의 감시의 어떤 그런 기술이 거기에 포함돼서 우리가 보여주는 모든 영상이 중국으로 빨려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결론이 뭐냐면 이 세 가지 경우를 들어갖고 인수자가 시진핑 주석의 관계자라든지 아니면 공산당의 고위 공무원이 아닌가라는 어떤 추측이 나와주면서 지금 월과에 상당히 좀 이슈가 커지고 있어요. 의외로. 그런데 이게 그냥 가장 쉬운 방법은 에리 유안이 그냥 발표하면 되는데 너무 피하고 있는 거죠. 계속 얘기하지 않고 있고 그런데 이 정도의 사이즈면 거의 15%면 거의 3천만 주가 되는데 숨기기는 어려울 텐데요. 그걸 얘기할수록 곧 나중에 발표로 될 거니까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숨기고 있는 거는 어쨌거나 이렇게 중국 공산당 쪽에 어떤 관련이 있는 인수자가 아닌가 싶어서 시장에서는 그런 추측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 어차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오픈될 거지만 오픈될 때까지 숨기지 않을까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아닌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글쎄요. 나중에 봐야겠죠. 어쨌거나 첫 번째 2020년 6월에 저는 정확히 상황을 봤거든요. 굉장히 의아했는데 그걸 본다고 그러면 전혀 근거가 없는 기사는 아닌 것 같고 중국과 친한 CEO일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랬을 것 같은데 네. 친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거고 만약에 이게 사실을 밝혀진다고 하면 상당한 주가의 상황이 안 좋은 걸로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도 미리 움직이지 마시고 이런 기사가 있더라 나오는 겁니다. 제가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여러분한테 정보를 다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조금만 MSG를 치는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기서 움직이지 마시고 그냥 이런 우려가 커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15%의 지분이 움직일 때는 대부분 다 과거로 보게 되면 다 오픈합니다. 누가 가져갔더라. 알려면 질 텐데 파는 쪽이야 팔고 싶을 수도 있죠. 사업하다 보면 엑싯도 하고 싶고 그럴 수 있는데 산 쪽이 저걸 사서 중국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분위기인가 요즘 중국 미국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사간다 그래도 어떤 정보를 빼가게 되거나 그냥 살 수도 있겠죠. 중국 공무원들이 그냥 순수한 마음에 그걸 또 이상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팡 같은 곳에서 사갔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팡이요? 그런 쪽에서 팡이라고 그랬으면 사가기 전부터 언론에 얘기해서 주가가 엄청 급등하는 것에서도 나와요. 좋은 일 아닙니까? 벌써 미리 얘기하겠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팡 중에 혹시 MS가 매입했다든지 그렇다고 보면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다 보니까 약간의 지금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주된 설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움직이지 마시고 그다음에 오늘 오전 9시에 말이죠. 지금 11시 됐습니까? 11시 넘었죠? 이미 지금 부양책이 표결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원에서 수정 부양책에 대한 표결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자리 수가 민주당이 221석으로 압도적으로 압도적이 아니에요.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무난하게 통과된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바이든이 최종 승인하면서 부양책이 발효가 될 걸로 보이니까요. 이것도 만약에 완벽하게 된다고 하워만 넘어가면 바이든은 그냥 넘어가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도 시장이 약간 좀 좋은 쪽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결과를 좀 봐야겠죠.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 221석에서 민주당 이탈표가 있었어요. 두 표가. 그래갖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설마 이걸 안 하겠습니까? 이걸 왜 해야 되냐면 지금 얼마 전에 설문 돌려봤더니 국민의 75%가 여기에 찬성하는데 공화당도 마찬가지 민주당도 마찬가지 여기서 틀을 사람은 없을 거다. 그러니까 거의 무난하게 통과된다고 보니까요. 이번 주 안에 빠르면 부양책에 발효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내용이고요. 오늘 중요한 내용을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결과 끝난 거죠. 끝난 겁니다. 실적이 끝났어요.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이 없었지만 끝나서 결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레피니티비에서 나왔던 결과치를 말씀드리면 원래 이익에 대한 예상치는 10.3% 마이너스였는데 거꾸로 플러스 4.1%가 나와서 의외의 선전을 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올해 작년에 2020년 1분기 4분기까지 전부 다 마이너스 찌를 걸로 봤는데 끝에 가서 4분기 때 플러스 전환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놀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크레딧 스위스가 S&P500의 평균 EPS를 예상치를 기존에 175에서 185로 올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골드박사스도 여기에 질세라 S&P500의 평균 EPS를 기존에 178에서 181로 올렸습니다. 4분기에 가서 EPS가 188대를 볼 거라고 누구도 예상치 못했거든요.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다 185에다가 멀티플을 곱하면 예상치수가 나오는데 지금 대부분의 월가의 평균 예상 PER이 22배를 보고 있거든요. 22배를 곱하게 되면 약 4000이 나오기 때문에 4000이면 지금보다 7,8% 올라가는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는 거고요. 극도로 높게 보는 25배를 곱하게 되면 4600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보다 20% 올라갈 수 있는 지수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25배로는 좀 넘어간 것 같고요. 22배 보는 게 적절한 것 같으니까 지금보다는 기본적으로 실장만 따져도 7,8%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지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죽여준 게 뭐냐면 죽여준다 좀 과한 게 뭐냐면 내년도 1분기에 대한 이 전망이 곧 4월에 발표되는 거죠. 전년 동기 대비 22%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1%보다 훨씬 더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극도로 실적이 좋아지는 거는 4월에 다음 달이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무슨 얘기냐면 4월이면 4월 한 말쯤부터 5월 초에 빅테크 기업들 실장이 발표하거든요. 그럼 다시 한 번 장이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그다음에 빅테크가 다시 한 번 시작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늘 얘기하지만 실적에 있어서는 빅테크 기업 따라갈 기업들이 없다라고 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고요. 어쨌든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 175, 185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2019년도에 EPS가 170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만 회복해도 좋다고 했는데 이미 그걸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4분기에 실적이 4분기에 상당히 극도로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인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게 지난 1년 중에 제일 좋은 실적인가요? 제일 좋은 겁니다. 생각보다 충격 덜 먹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미국 경제에서 출발 지수 상황 보고요. 간단한 기업 뉴스를 보겠습니다. 진짜 아까 이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스닥이 오늘도 1% 1.29%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S&P500 0.7% 다우드 0.73% 그런데 나스닥이 1% 넘는 상승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당히 가파른 상승인데 이 정도면 어제 오늘까지 굉장히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만약에 이대로 끝난다고 그러면 최근에 빠진 하락의 반을 메꾸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또 이렇게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또 좋아 보이네요. 자 여러분도 오늘도 테슬라가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테슬라가 무려 5%가 넘어서면서 700달러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단번에 엊그저께 엊그저께 500달러 했는데 이미 7자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전봇도 보게 되면 전기차 니오도 한 8% 올라가는 빠르게 쫓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엔비디아 아마존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애플만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애플은 오늘 니케이에서 1분기에 대한 아이폰 12에 대한 생산을 약간 줄이지 않을까 하는 확정적인 기사라 보다는 그런 우려가 기사가 나왔거든요. 어디서요? 니케이 미디어입니까? 니케이가요? 네. 그 신문 아닙니까? 아 니케이가 TV인가요? 다 이것저것 있을 거예요. 있을까요? 이것도 있을까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보도가 나오는 바람에 혼자 나홀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조금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준비되어도 한 2%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전반적으로 기술주는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만 기업 간단한 기사를 보고 와서 또 계속 얘기해보겠습니다. 아마 거기에 아까 애플 기사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G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에어캡이라고 하는 항공기 임대회사 있지 않습니까? 아일랜드에 있는 기업 그 기업하고 G에 있는 항공기 임대 부문하고 같이 딜을 해갖고요. 300달러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금액이. 그래서 일단은 성공적으로 딜이 됐고요. 그래서 일단은 주가는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회에서 조만간 리버스플레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주식을 줄이는 거죠. 주식 병합이죠. 주식 병합 주식 병합을 한번 진행해보자. 지희한테 요구했는데 이걸 한 주로 여덟 주로 아니 여덟 주로 한 주로 줄이는 거죠. 그런데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그걸 한번 추출한다 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지금 한 14, 5달러 하니까 8분의 1으로 줄이게 되면 한 120달러 정도까지 되는 거죠. 그렇게 올린다는 건데 주가 뭐 병합해서 주가 올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걸 추진한다고 하네요. 의미 없이 추진한다고 하네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캔벨스프가 실적에 나왔는데 캔벨스프 제가 얘기했지만 잘 안 먹습니다. 습을. 좀 짜기도 하고 또 젊은 친구분들이 아침에 뜨거운 걸 잘 안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설문추세에 의하면 그런데 일단은 팬데믹 때문에 조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조금 나오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는데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예상치는 3달러 0, 5센트였는데 이건 이제 앞으로에 대한 예상치입니다. 지금 이제 이 회사 측은 3.03, 3.11까지 마쳤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뭐 주가 조금 빠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단 EPS하고 매출은 거의 인라인 했거든요. 일치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왔어야 되는데 부합하는 부분도 나오다 보니까 조금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블록스가 오늘 상장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주당 45달러에 직상장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한번 이거 보시는 분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저는 잘 이해를 못하는 거지만 메타버스의 상당히 뭐 아주 뛰어난 기업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저희 방송을 보시는 이 순간에 유니티라고 하는 기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유니티 유니티가 같은 계열의 회사인데 유니티가 지금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 실적이 못 나오다 보니까 쭉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미국은요 실적이 못 나오면 주가 계속 빠집니다. 언제까지? 다음 분이 언인까지 빠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오늘 노블루스가 잘 히트를 치게 되면 아마 유니티에 대한 주가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정도 하나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련주다 이 말이죠? 관련주죠. 관련주. 그런데 실적 안 좋으면 관련주고 뭐 안 올라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마 히트를 치지 않을까 왜냐하면 노블루스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비디오 게임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게임스탑이 또 올라간다는 기사가 나와주는데 이건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톨브라더스라고 하는 고급 주택 만드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 바람에 최근에 부동산 쪽은 다 좋죠. 그런데 주택 건설업체도 좋고 배당도 좀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배당을 54%를 올린다고 했으니까요. 11센트에서 17센트를 올렸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소식이죠. 주가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애플 애플 나옵니다. 애플 나오는데요. 애플에 대한 기사가 네 니케이 니케이 기사에 의하면 일본의 니케이 뉴스에 의하면 지금 이제 올해 말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한 20%에 대한 생산량을 줄인다고 보도했는데 이게 진짜 회사에서 발표한 건지 니케이에서 자기들이 뭔가 자기네 어떤 소식통을 위해서 얘기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생산량을 20%를 줄인다고 약간은 이게 조금 저는 솔직히 정확한 발치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냥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소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줄이는 그 모델이 뭐냐면 아이폰 12 미니 모델 그거에 따라 줄인다고 하니까요. 전반 다 줄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조금 주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델이죠. 그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나마 덜 팔리는 걸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 그 브리핑 닷컴이라고 사이트가 있어요. 브리핑 닷컴이라는 건 여기는 무료 사이트인데 여기 가셔가지고 기업 저기 뭐죠 투자하기에는 상향 하향 소식도 볼 수 있지만 경제 지표도 볼 수 있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CPI가 오늘 발표된 게 여기 보이거든요. 원래 예상치가 0.4%였는데 그대로 0.4%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혹시 잘 나온다고 하면 인플루엣에서 나쁜 적이 있을 수 있었는데 예상치 만큼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올리는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본 것처럼 나스닥이 1%는 아니고 조금 이제 상승폭을 줄여서 0.86%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치 시작하고 나서는 약간 좀 상승폭을 줄이네요. 약간 줄였어 당연하겠죠. 어제 그렇게 달렸는데 오늘까지 심하게 달리지 않을 것 같고요. 오늘 만약에 플러스만 나와줘도 다행스러운 게 아닌가 그렇게 한번 예측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참 방향성 아직 안 잡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잡혀있는데 제가 못 보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안 잡혀있다고 봐야겠죠. 이렇게 이틀 만에 반을 메꾸는 모습도 누구도 예측 못했을 것이고 그게 또 어제 3.69%의 상승도 아마 예측 못했을 것이고 테슬라가 하루 만에 20% 올라가는 것도 아마 예측 못했을 것이죠.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예측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장 최악의 상황을 봤는데 테슬라 주식을 갖고 있다 갖고 있다가 그저께 파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빠지니까. 테슬라 주식을 극단하게 전날 파신 분이 계시는데 미국 주식 하실 때는 여러분들 실적을 건드리지 않으면 주가 하락폭이 좀 있다고 해도 그냥 가져가는 게 정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니티처럼 실적이 못 나와서 쭉 빠지는 격도가 어쩔 수 없지만 그건 한번 고민해 봐야겠지만 아무 실적에 대한 문제가 없잖아요. 아직 실적 기간도 아니고 그럴 때 단지 가격 때문에 판다는 거는 나중에 엄청 후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는 나중에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슬라도 있고 한편에는 금융주도 있고 엑스모빌이 있어야지 버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포트폴리오 다배너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융주와 엑스모빌은 역시 균형 있게 갖고 가는 걸 지금도 권하십니까? 그렇죠. 뭔가 내 계좌에 단 한 개라도 뭔가 올라가는 게 있으면 마음이 유안이 되거든요. 그게 배당주가 됐든 디즈니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데 기술주 성장주 일변대로 가져가게 되면 보면 답답하죠. 답답하고 혼자 밤에 잠도 못 오고 겁나고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몰려오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다배라는 무조건 가져가야 됩니다. 다만 그게 에너지가 됐든 금융이 됐든 언제 올라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더 담아갖고 누가 봐도 다배라 돼있다라고 판단이 될 정도까지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내용은 강의 속에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양해를 좀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질문을 질문권을 드렸나 봐요. 그래서 일단 혹시 모르는 분들한테 질문을 올리는 걸 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다가 오늘 다 올렸거든요. 질문을 올렸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답을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해서 보통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혹시 보시다가 모르는 내용 있으면 질문 올리시면 제가 답을 해드릴 거니까 왜냐하면 미국 주식에 대한 해답을 답을 드릴 분이 별로 없어요. 국내가 없다 보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답을 드린다는 거 그래서 공부하시고 나서 궁금증은 그때그때 해결하라고 좀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장호석 본부장님과 함께 거의 뭐 자정에 또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고 다음 주부터는 빨라지죠. 오전 9시에 시작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힘들었네. 늦게 왔다가 늦게 가시면 좀 더 힘들죠? 한 시간이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한 시간이 이렇게 차이가 클 줄 몰랐습니다. 하루가 넘어가니까요. 그렇죠. 하루가 넘어가죠. 집에 가면. 가서 뭐 좀 정리하고 주무시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정리 안 하고 그냥 하기도 그렇고 빨리 잘 두시는데 하여간 좀 힘들었습니다. 최근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그럼 돈 따오겠습니다. 미국 주식으로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 따서 보답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런저런 설명이 또 위안도 되고 도움도 되고 결국 판단은 개인의 최종적인 판단입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따로 여기서 안 해주셨으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매일매일 또 하루 종일 한국 주식도 잘 안 보시면서 미국 주식과 관련한 뉴스들 검색해서 또 찾아주시고 그거 그냥 어디 검색해서 갖고 오는 것 같지만 찾아보려면 어떤 뉴스 찾아보면 안 나와요. 없습니다. 이것저것 보고 종합해 오시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네 다 모아서 갖고 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좀 들으면 좋을 만한 가져오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좀 낮에도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어지면 좋은데 전혀 없고 제 것만 밤에 이렇게 대고 있잖아요. 그게 좀 아쉬울 뿐이죠. 네이버에 검색도 안 되고 뉴스 뭐 한 대여섯 개 갖고 오시니까 대여섯 개 들여다보고 오는 것 같지만 뉴스 대여섯 개 여러분 추려서 갖고 오려면 최소한 30개 40개씩 봐야 돼요. 정확한 여러분이 나중에 해보시면 압니다. 하여튼 대표해서 고맙습니다. 정보고 나와주셔서 고맙고 시청자 여러분들은 또 시간 내서 봐주셔서 고맙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누구한테 고맙게 소리됐지? 네 모두들 고생하셨고요. 오늘도 모레부터는 내리더라도 오늘까지는 좀 이틀은 좀 올라주라 인간적으로 네 자 고맙습니다. 미국지시의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임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연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연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연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